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긋뉴스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지만 남유단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에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도구로 삼아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다시 훈련받고 세워질 희망을 꿈꾸고 계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신 때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에서 1차 2차로 포로들을 끌어간 가장 강상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아 왕이 바벨론을 방문할 때 동행할 병창감 서라야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1,2차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첫째, 1,2차 바벨론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예언이 실린 책을 읽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둘째, 책 읽기를 끝낸 후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스 강에 던지며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51장에서 끝이 나고 이어지는 예레미야 52장은 부록으로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바룩이 첨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 수백 킬로미터를 끌려갑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바벨론의 보복과 응징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성벽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 포도농사를 지을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의 최후는 더 참혹했습니다. 당시 시드기아의 나이가 32세였음을 생각하면 그의 두 아들은 아마도 10대 청소년들이었을 것입니다. 처참하게도 시드기아가 두 눈이 뽑히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린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처우를 당했으니 폐정국의 일반 백성이 당한 고통은 이루어 다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약탈한 후 불태워 파괴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 파괴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히 약탈당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 대잠을 자며 집에도 가지 못했던 바벨론 군인들에게 마음껏 분풀이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 약탈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군인들은 왕궁과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파괴하고 부잣집에 들어가 마음껏 귀중품을 빼앗았습니다. 또 보이는 남자들은 사정없이 죽이고 여자들은 폭행하고 물건을 다 빼앗은 집은 불태우고 예루살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릅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 예측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왕궁과 성전과 집들이 불타지 않는 길이며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한편 예레미야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이지만 이들은 앞으로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시드기아 왕과는 달리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우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여우야긴 왕의 석방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남유다의 회복과 소망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몸과 마음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의 삶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향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둘째 제사장 바수울에게 맞고 나무고랑을 목에 차기까지 했습니다. 셋째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넷째 거짓 선지자 하나냐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다섯째 여우야김 왕이 그가 건넨 두루마리를 태우고 위협했습니다. 여섯째 반역죄로 체포되고 매맞고 진흙구덩이에 두 번이나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일곱째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몸과 마음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홍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원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를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매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미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폈었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곶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모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며마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오 그 속에 생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오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오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집하라 그의 이름은 만굴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너는 나의 철태곤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명예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원해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와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에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침모퉁이똘이나 기초똘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묻백성군 메대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쇄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천은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장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너머가네살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원 주민이 말할 것이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야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모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리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냥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상업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업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부역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각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리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보랄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뜸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리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보랄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지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야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살아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기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오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아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레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삶과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칭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님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라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나에게 진노하시미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아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에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유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업을 애워 쌌으므로 그들이 알아봤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열이고 평지에서 시드기아를 따라잡음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아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간을 죽이며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너부가나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너부가나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황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와의 성전의 노뜨아를 깨뜨려 그 옷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지께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녹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녹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비시오 그 둘레는 12규비시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녹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비시오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여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야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주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주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너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 처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너부가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너부가네살의 18제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너부가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우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빌무르닥 왕의 주기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우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